Q. 기사드리고 퍼스트 프리어리티 얼카갑 선수죠? 이거 사실 고급기가 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? 생각보다 쉬우면 쉬우면 아니에요 고급기 입장에서 그래서 기사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준 팩이 그대로 갈건지 네 저 퍼스트 프리어리티 얼카갑 선수가 잘 무너져요 그니까 멘탈 부분에 약하거든요? 근데 그거를 기사 선수는 잘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멘탈 공격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사 올해 나이 차이는 열다섯 살 이상이 날겁니다 원투 쓰리 뒷거리 퍼치는 잘 캐치해 대시 한번 하고 대시 한번 하고 대시 잡고 네 DK 어 DK 잘했어요 그거까지 해서? 아! 수직 점프 공적부 잡기 아 공적부 잡기 근데 저게 나온 것도 저기서 이제 사이크 오퍼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살짝 가니까 안 맞는 구간이거든요 네 어 흐압 1타까지 마이너스 2입니다 잡아야죠 어 허빈거 네 э reconstruction 네 뭔가ral 봉허손 아 이런거 이런거 이러고 이거죠 이거죠 말리면 안되거든요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난이 차이는 많이 하지마iveness 연륜이 느껴지니까 기사도 약관잡기 잘 풀어줬고 그냥 계속 치고 있어 아아아아아아 나 누르고 있겠다 딱 바디캐를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거 누르십니까 약간 이런 이런 계속 터치는건 뒤 네 어우 안쓰고 아 그렇죠 앞점프 할거 알고 안쓰고 대시 아 이거 홈보 들어가요 띄우고 게이전 안찼어요 아아아아 아하하하 야 그렇게 지르는거 아니다 už 그러는거 가드였잖아요 지금은 안되는데 지르는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냥냥 아 원투스타비 나가는 와중에 네? 아~~ 예~~ 모았죠 모았죠 차징을 확인을 했더니 대시대시대시 원투트리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드리거는 찾고 악호마도 찼어요 네 한방이거든요 이제 뒀다 여기서 한대만 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질러버립니다 미아나 AffING 앗 플 grams 하 아 또 Whitney Lt ается cra4 V 스킬이 좀 까다로우니까 거리를 줄 수 밖에 없는데 거리를 주니까 또 에드는 마오카 장풍 쏘고 자결로 대응을 해야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있으니까 허치인거는 계속 확실하게 되시니까 못 내밀지 사이코퍼 나올거 같으니까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2인걸 알고 있었으니까 1,2,3 1,2,3 잡기? 뒤잡기에요 차징이에요 잡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가겠다 다운터 지르고 이거 아쿠마 한턴이죠 리모스 안쓰고요 질러되지 않을까 안질러 못지르면서 아비탈뽀키로 라운드가자마자 질러도 안지우니까 지릴거면 죽일때 쓰는게 낫다 오우 이타가 나올줄 알고 끝거리 아 본인 끝거리니까 질러가 웃어 카운터 시미 아오우 심이야 콤보 들어가요 세게 맞아요 2x 내려오고 싸이코퍼까지 대시대시대시 스티 약간 잘 끄어집니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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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0카운 잠시만 이러면 아쿠마타운 잡아 어어 용건 안돌고 이용할수있어 아 나가야돼 트리거 앞으로 미니까 그냥 냅다 강발 강발 내밀면서 트리거 아 어리거리네 앞으로 걸으면 안되죠 근데 분명히 얼가갑선수는 강발거리는 아닐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포스니까 이 정도에서의 강발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건데 아 이거를 앞으로 전진하는 강발을 쓰면서 시킵니다 장폼을 보여주면은 블스킹 아 약간 늦게 깔렸습니다 작게 깨는 용도로 위퍼니쉬 줬구요 강용건 위퍼니쉬 계속 쏠쏠하게 재밌되고 있는데 무서운 계속 기사소수거든요 여기서 끝내야되는데 이거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펀트트리 이렇게? 펀트트리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2로 작게 풀고요 네 이렇게 어 어 컴보죠 용건 어 트리거 킵니다 가요 어 방금 나왔거든요 방금 저게 언젠간 다이코호퍼로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오 오 아이잉 게이지차용 아이잉 안찾고 아이잉 정세 정세 깔리면서 지금 마지막에도 약펀을 까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이코포가 나오더라도 가드가 좀 됐을거다 예상은 할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마이너스 2라는거 알았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질렀는데 질렀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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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았어요 히 journalist 중원으로 나오고 이거 안통하죠 오 incident 와 방금 백조프 약후는 진짜 괜찮을튼 샘진 이거 참공으로 우는 구간인데 참공? 네 나가고 도망가요 1 2 3 1 2 3 1 3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들린거 아니야 여기에 dot com ㅋㅋㅋㅋㅋ 찐박까지 왔어요 유선수 찐박까지 으악! 노발! 노발이에요 지금! 지금도 드나가다 이번엔 EX 고 아 지금 지르는건 아 이거 기사 너무 무서워요 지금 하는 플레이가 노말이었어요 저거 아유! 한 번은 맡길 수 있어 한 번 더 지를 수 있어 하지만 트리거 찬스가 온 한 번 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번에는 리버설 나갑니다 자타포요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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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치수록사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퍼스트 프리어리티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멘탈 잘 잡았다 멘탈 무너질 수 있었는데? 마지막에 잘 막으면서? 뭐 충분히 사실은 무너진게 눈에 보였어요 일단은 적성권을 까는 와중에 노말 사이코워퍼 그 다음에 어 노말이였어? 하고 공격하는 찰나 그 다음에 이에서 사이코워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열여덟 살의 팩이다 사실 너무 소중한 인재에요 겨두게임판이 좀 올드한데 오죽하면 제가 거의 어린측에 속하겠으니까 나이가 좀 차은데 잘 먹으니까 어쩌면 진짜 좋은quir 예 아니면 인재 인ect 어차피 ." 저 저희